안녕하세요. 이번주에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19절부터 24절은 3가지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3가지 단락들의 주제들이 사실은 좀 비슷합니다. 우선 19절에서 21절을 보시면 하늘에 쌓은 보물이라고 해서 하나는 땅에 쌓은 보물, 하나는 하늘에 쌓은 보물을 해서 다른 2가지 보물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번째로는 22절부터 23절로 가면은 마음에 있는 그 두 눈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24절에 가면은 하나님과 제물을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 마음에 있는 두 주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제물에 대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는요. 먼저 땅에 쌓는 보물을 먼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의 보물들은 영원하지 않고 자칫하면 망가진다. 그러시면서 이제 조미 쓸고 녹이 쓸고 그리고 도둑들이 드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무엇이라고 요구절에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산상수원에서 이렇게 계속 설교하신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죠.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의롭게 살아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가난한 사람을 돕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쓰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시면서 20절에 보시면 녹이 쓸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사실은 그 20절 말씀하고 고린도 전서의 3장 12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말씀이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모든 것들이 그 불을 통과할 것인데 그 나중에 남는 것이 있다면 상을 받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 쌓아두면 조미 쓸고 녹이 쓸고 도둑질을 당해서 남는 것이 없다라는 그 말씀하고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5장에서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사느냐 그러시면서 이 마음의 중심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다시 말해서 너의 마음의 중심이 바로 잡혀 있으면 그 보물을 바로 쓰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은 5장에 이어서 재물에서도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23절에 와서 예수님께서 눈을 이야기하십니다. 눈은 마음에 등뿌리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좀 생각해 보면 사실 성경말씀은 따로 떼어내서 해석하기보다는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고 또 그 구절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를 보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1절에 보물을 이야기하시고요. 24절에 보시면 또 재물을 이야기하세요. 따라서 보물과 재물 사이에 나오는 이 눈, 또 몸의 등불, 또 마음을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이 눈은 단순한 눈이 아니라 재물을 보는 눈, 다시 말하면 재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눈이 밝다라는 것은 재물을 의롭게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또 여기 보면 눈이 성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죠. 이것은 재물을 바라보는 마음이 옳지 않다, 죄로 물들은 악한 마음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사실 재물을 보는 마음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십계명에서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 빗대어 보면 우리의 마음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탓하는 그러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가 눈이 성하지 않은 거죠. 재물을 보는 눈이 성하지 않은 상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넘어와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시면서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인 여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때 이 24절에서 섬긴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섬긴다 라는 표현은 헬라어에서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직업을 여러 개 가질 수는 있죠. 그러면 직업상의 주인 또 직업상의 어떤 상사를 섬기는 것은 여러 명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은 주인을 한 사람밖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나타내는 것이 아주 배타적이면서 유일한 주인과 종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할 때 그 섬기는 것이 종이 주인을 섬기는 그 상태를 표현하시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24절 후반부절에 보시면 재물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단어에 주가 붙어 있죠. 기억해서 밑에 보시면 만몬 이렇게 되는데요. 이 만몬이라는 것이 히브리말로 부와 재물을 상징하는 단어이지만 그 당시에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재물을 하나님의 필적하는 하나님의 이렇게 비유될 수 있는 하나의 신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단어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재물이라는 것과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의 동격에 놓고 비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만큼 이 재물이 우리에게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앞서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선택할지 재물을 선택할지 그러니까 다른 것은 두 개가 가능한데 이 재물에 있어서 만큼은 하나님하고 재물이 동시에 갈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은 근심과 걱정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 25절 시작이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어떤 성경의 구절이든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면 저희들이 좀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한 다음에 뒤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러므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니까 이제까지 계속 말씀하신 게 그거죠. 이제 재물에 대해서 마음가짐을 이야기하시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이제는 재물에 대해서 아주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재물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으므로 너희는 근심과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되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25절의 그러므로가 아주 함축적인 의미가 담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25절부터 32절까지 쭉 계속 하시면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마 그 한 단으로 지금 요약될 수 있는 구절들인데요. 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이유를 살펴보면 27절에 보시면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지만 사실은 결론은 늘릴 수 없다죠. 그러니까 걱정해봐야 너희가 수명을 늘릴 수 없는데 왜 걱정하니 해봤자 아무 소용이 있는데 왜 하니 라고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이 여러 구절들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걱정하지 마라고 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드신 것이 하나님께서 공중에 새도 먹이신다 그러시고 들의 백화파도 입히시고 키우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중의 새와 들의 백화파도 돌보시는 하나님인데 설마 너희가 그보다 더 소중한데 너희를 어떻게 먹이시지 않고 입히시지 않겠냐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희의 피로를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32절에 보시면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피로를 아시고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하나 좀 살펴볼 것은 이 걱정한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사실 여기서 나온 이 걱정한다라는 단어는 좋은 의미에서일 때는 그냥 concern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좀 안 좋은 쪽으로 근심 쪽으로 사용이 되면 이 단어는 상당히 좀 격한 반응을 나타내는 걱정입니다. anxiety가 있는 걱정, worry인데 아주 상당히 지나칠 정도로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아주 가볍게 걱정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게 아니고요. 아주 걱정이 심하게 되어서 신경을 너무 쓰고 불안한 장애가 있고 하는 그 정도로 좀 심각하게 일어날 때 그때 사용하는 표현이 이 걱정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0절에 보시면 걱정하는 것을 믿음이 적은 것하고 연결을 시키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채우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면 지나치게 걱정할 수가 없다라는 데서 예수님이 지금 출발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심하게 걱정한다는 것은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볍게 하는 걱정이 아니고요. 아주 심하게 정말 잠도 못 자고 하는 그런 지나칠 정도의 걱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고 계시는 걸로 여러분이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이야기하시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리를 구하여라 라고 하시는데요. 사실 이 배경이 뭐냐 하니까요. 쭉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배경은 너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 라는 그걸 가정하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찾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찾기 전에 걱정하고 이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산상수원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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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올바른 생활 자세는 프라이오리티가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리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되라는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이 그냥 아무런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면 그러면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와 의의에 있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이번 주 한동안 이제 또 목사님 출타 하신 후에 마태복음을 좀 쉬었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요. 다시 이제 마음을 가다듬어서 다시 한번 집중해서 그렇게 마태복음으로 또 목장 성경 공부해 가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 주세요.